그런가 하면 세상에 여기서는 소동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. 김효성 기자님 어딜까요? 대박 사건. 네, 시베리안 허스키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시베리안 허스키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갑자기 탈출을 시도하면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.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. 세상에. 네, 허스키 한 마리가 설렁설렁 이렇게 나타나더니 앞발과 머리로 아주 능숙하게 문고리를 잡아서 문을 엽니다. 천재다. 대박 사건.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에요. 그런데 혼자 나가기는 약간 머쓱했는지 다른 친구들도 함께 탈출을 시켜주려는 듯 자물쇠에 매달려서 몇 번 이렇게 애를 쓰는데 결국엔 혼자서 문을 이렇게 나섰습니다. 그리고는 이렇게 나가서 마음껏 사무실을 휘저고 다니면서 쏟고 흘리고 그러다가 때마침 들어온 경찰에게 딱 걸립니다. 어머나, 어머나. 현행범이네요. 그러니까요. 혼낼 법도 한데요. 그냥 청소를 아무렇지 않게 해요. 역시 이 경찰관도 한두 번 방해 본 게 아닌 것 같죠? 아니, 그런데 저 정도면 혹시 애교 정도로 봐줄 수 있을까요, 하재근 평론가님? 저거 청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일일 것 같은데 저게 미국의 애리조나의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있었던 일인데 경찰이 들어올 때 저 허스키가 굉장히 반가워 꼬리를 막 칩니다. 경찰도 전혀 놀라지 않고 문 열자마자 원래 큰기가 있으면 놀랄 수 있거든요. 전혀 놀라지 않고 스윽 들어와서 청소하는 거 보니까 저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거든요. 저런 일이 반복되는데도 왜 강아지를 평소에 단속을 잘 안 해놓는지 그거는 미스터리입니다. 그래요. 어쨌든 체념하는 혼내지 않는 저 경찰관의 모습도 일단 다정다감해 보였습니다. 보고 계십니까? 대박 사건. 안녕하십니까? 김명준입니다.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,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.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.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etc. 감사합니다.